웬일이야. 돌고래 소리가. 오, 웬일이야. 어머, 어머. 믿기지가 않는 거야, 지금. 애들 우는 거 아니야? 반가워. 지금 울려고 그래. 내가 살면서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나를 환영해 준 사람 처음이야, 정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나를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지. 진짜 기분 좋았겠다. 자식감 생기죠. 자식감이죠. 이상가족 상봉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떡할 뻔했어. 반가워요. 기다려봐, 내가. 또 가져올 게 있어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잠깐만, 이거 하루 종일 다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긴장해서 이걸 까먹었어. 진짜, 생각해. 어떡해, 애들 너무 좋아하네. 되게 좋아한다. 아, 웬일이야. 아, 진짜 웬일이야. 아, 진짜 웬일이야. 잘생겼어. 잘생겼어. 네? 잘생겼어.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고맙다, 야. 잘생겼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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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얼굴 빨리 졌어. 만나서 너무 반갑고. 어. 너희들 지금 내가 편지를. 귀여워. 입 막고 있어. 입틀막 하고 있어. 너무 좋은가 봐. 읽었는데. 귀여워. 시현이 어딨니, 시현이. 아, 네가 시현이야? 시현이 어디니, 시현이. 아, 네가 시현이야? 시현이. 아, 네가 시현이야? 아, 너구나. 너 지금 뭐 장매 희망인 거야? 장매 희망인 거야? 장매 희망인 거야? 계속 모툰 작가예요. 아, 그래? 다행이다. 승을 못 쉬었다. 어머, 승도 못 쉬네. 팬미팅 현장 같아요, 아이돌. 마라가니 친구들이니까 좀. 팬미팅 현장 같아요, 아이돌. 마라가니 친구들이니까 좀. 마라가니 친구들이니까 좀. 기하 형 얘기 좀 들어줘. 네, 형이. 팬미팅 현장 같아. 팬미팅 현장 같아. 형장이요? 형장 이슬로. 형장 이슬로. 형장은 저기 안 좋은 곳이야? 팬미팅 현장 같아. 아, 그래요. 현장. 그래요라니, 좀 길게 받아줘야지. 이거 이름이죠? 어. 아이고, 아이고. 김티민이라고 쓴 거 아니야? 한신 이름 왜 쓰는 거예요? 이게 내 이름이야. 내 이름이고. 저거 적고 있어. 저걸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위인이라고 생각하나 봐. 정말 위인이라고 생각하나 봐. 제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나 쓴 거 몰랐어요. 세종대왕국으로. 하나도 놓치고 싫은 거죠, 저 순간을. 어쨌든 나는 이제 이름이 김희민. 봐봐. 어머, 어머. 이름이 잘생겼다. 어렸을 때 내가 공부를 좀 못했어요. 공부를. 잘하게 즐겨줬어. 잘하게 즐겨줬어. 잘 못했어. 공부를 얼마나 못했어.